넘버보드 퍼즐 1,2,3,4,5,6,7,8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넘버보드가 원래 수의 순서를 보는 형태인데 그걸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 보는 퍼즐이 조건에 맞는 수. 이건 꼭 방탈출 미션을 해결하는 듯한 비밀번호 찾기 문제입니다. 거울에 비친 숫자. 거울에 비치면 숫자가 거울에 비춰지면서 달라지는게 있는데 가로로 또 비춰지거나 세로로 비춰질 때 숫자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퍼즐 형태로 풀어보는 거고 여러가지 길, 규칙성을 찾는 문제, 그리고 수의 개수. 이게 사고력 문제로 많이 나오죠. 1에서 100까지 해서 1이 몇 번 나오는지 물어보는 사고력 문제들을 넘버보드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사고력 문제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좋고 모양 놓기. 접어서 자르기. 실제로 넘버보드를 접어서 자르는 건 아닌데 이제 도형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고력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배수와 공배수. 저희가 그 성냥개비 퍼즐이 1, 2학년이다 보니까 좀 너무 쉬워해서 이건 3, 4학년 용으로 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전략게임, 닌게임, 여러가지 게임들을 넘버보드를 이용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안내해서 이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전략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 조정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겠죠. 조건에 맞는 수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넘버보드 이렇게 넘버보드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제 조건에 맞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처음이라서 이제 안내가 어떻게 사고를 하면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 비닐번호 찾기. 그리고 이제 네 자리 찾고 이제 여섯 자리 찾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이렇게 색깔이 별로 없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했으니까 9시에 꼭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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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